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약간 혼조세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연휴 이후에 굉장히 반가운 빨간불인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초치는 소리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아침에도 좀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파란불 켜고 있었잖아요. 초반에 물론 지금도 아침이지만 초반에는 파란불 켜고 있다가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게 외국인들 딱 수급인데 지금 딱 300억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300억을 팔고 있었고 초반에는 300억을 팔고 있었고 지금은 300억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굉장히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느낌은 오실 거예요. 이게 주 초반 후반 굉장히 좀 지루했잖아요. 이게 진검다리 연휴 때문에 조금 지루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까지는 그리고 제가 전략을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시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의 전략은 여러분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이슈들 있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고요. 두 번째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원지 특히 2차원지 관련해서도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같은 경우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관망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진검단의 연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전략은 매수 매도 관망 포지션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을 좀 확실하게 전략을 모호하게 취하시면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갔으니까 단순하게 따라잡아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잡을 것인지 물론 오늘 금요일이지만 관련해서 일단 다음 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미용기기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는 상태이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빗썸 이슈로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9 C2 Ben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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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B